롤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오나 언제나오나 했었던 그 rtx 2060이 1월 중순쯤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번 몇번에 거쳐서 제가 rtx 2060 관련 소식을 다루었었는데요. 얼마전 하드웨어 럭스의 암드라스 시칠링의 트기터를 통해서 rtx 2060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gtx일 것이라는 예상만은 다르게 rtx 라는 네이밍을 달고 나왔는데요. 예상물 뒤엎고 rtx 코어를 탑재하고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면 2060에 달려있는 rtx 코어가 얼마나 사용자들한테 의미가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틀필드 5가 레이트레이싱 효율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tx 2080ti 에서 라인업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레이트레이싱 옵션 타입이 필요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프레임레이트 하락이 존재하는 만큼 rtx 2060의 레이트레이싱 활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물론 레이트레이싱 활용이 있어서 성능 최적화는 아직 진행중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긍정적인 예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출시 후 필드 테스트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죠. 노출된 자료에 의하면 모바일 버전이 아닌 데스크탑 버전으로 나올 것이며 6gb의 gddl6 메모리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출시는 1월 둘째 주쯤 출시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엠바고로 인해서 저도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이미 국내 제조사에도 12월 안에 rtx 2060 샘플 버전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1월 출시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